진짜 에너지가 엄청나요 이 곡은 에너지 때문에 웃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빈티지 레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네 그렇지 전 사실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셨어요? 그냥 어? 엔시티 치고 좀 밍숭밍숭한데 이 보컬들은 세 사람 다 유영진의 후회들 일하는 걸 너무 몸으로 막 이렇게 막 그쵸?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아 저 장면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고 그쵸 캐스파 뮤직티비 그럼 우리 이거 그쵸 그쵸 그리고 나 그쵸